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엔데믹 시대에 입성하면서 유통업계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움츠러들었던 사업재개에 속도를 내는가 하면 신사업을 찾아 대규모 투자도 불사하고 있는데요. MTN은 엔데믹 시대의 생존을 위한 유통기업들의 투자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유통업계의 맏형격인 롯데의 달라진 투자 스타일을 조명합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일명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롯데그룹은 기체 운항사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도심 항공교통구축에 나섰습니다. 항공과 지상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백화점과 호텔 등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하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심형 항공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많은 개인들이 막히는 길을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뿐만 아니라 롯데와의 업무 상황에서 저희가 지상에 있는 교통연계 시스템 또 지상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포트의 어떤 건설 및 운영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뉴욕 공장을 인수하며 신호탄을 쏜 바이오 사업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갑니다. 1조 원을 들여 국내 공장을 신설하는 등 앞으로 10년간 2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수소 인프라 구축 등에도 대형 투자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특히 이 같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신동빈 회장이 직접 글로벌 현장을 발로 뛰며 투자 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모빌리티, 헬스앤웰리스, 지속가능성 부문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신사업 포함해 2026년까지 총 37조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롯데의 지난해 소매 판매액은 249억 3천만 달러 현 시세로 환산하면 우리 돈 32조 원 규모인데 신세계그룹에 이어 쿠팡에도 밀린 부진한 성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핵심 산업인 유통업이 흔들리면서 새 활로 모색이 누구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고속성장한 롯데그룹이 신사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사업과 시너지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윤입니다.